여호수하 10장 예루살렘 왕 아돈 이세 세대기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무웅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부온을 치자 이는 기부온이 여호수하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며 아머니족 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이야르무웅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부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부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의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하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친하이다 하며 여호수하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하께서 여호수하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하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하가 그들을 기부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마케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해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하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하가 여호하께 아래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부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하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마키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하수하에게 과여 이르되 마키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하가 이르되 글 억에 큰 돌을 굴려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여인은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곤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하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륙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광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이 맞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하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하가 이르되 어기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며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원 왕과 라기스 왕과 에굴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하에게로 끌어내며 여호수하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주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며 여호수하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하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하가 그 왕들을 처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 질 때 여호수하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하가 마케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백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담기지 아니하였으니 마케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하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마케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하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담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하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하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게셀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옵으로 여호수하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하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의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하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하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하가 그 온 땅 곳 산지와 내겟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하가 또 가데스 바네야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생 땅을 기부원에 이르기까지 침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하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하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지시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강구하는 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 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되기를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물을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부르지서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지즘을 들어서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빗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10편 143편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강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에 빗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미니이다 내가 단일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죽게 드리미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죽게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혼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란해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인이다 에레미야 4장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루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한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경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초소를 떠났은 즉 내 성업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요하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퍼도 쏘이다 주여호하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오 정결하게 하려함도 아니오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잇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 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의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으미로다 폐망의 폐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돼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핥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우라 내가 땅을 본 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 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 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 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업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야마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 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미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업 사람들이 도망하여 숲불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업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 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원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마태복음 18장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미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멧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 지는 것이 나은이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전은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은이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은이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백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은 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은 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루느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루느니 일곱 번뿐만 아니라 일곱 번을 일은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더니 결산할 때에 만탈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메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셔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대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셔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든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놓아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절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